아 이거 2년 전에 하던 게임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덤 뉴밸리 그레이브야드 키퍼 사실 그때부터 업데이 또 조금 많이 되기도 하고 무슨 DLC도 추가돼가지고 어... 그림판을 키고요 이게 필요한 게임임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져가지고 뭐 DLC 추가되면서 여관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좀비 공장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좀비로 자동화 시켜서 좀 게임이 노가다를 줄였습니다 원래 졸라 진짜 내가 이거 10시간 정도를 내가 플레이하면은 진짜 전부 다 노가다 했을 정도로 노가다가 심했는데 나무도 직접 캐고 뭐 돌도 직접 캐고 그랬는데 좀비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좀비들로 일을 시켰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내가 가져다 놓으면은 돌을 캐고 대리석을 캡니다 이걸 캔게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좀비가 이거 딱 우리 집으로 운반해주고 나는 그걸로 꿀만 빨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래도 농사도 다 농장... 다 좀비들이 일하고 있죠? 사람은 뭐해요? 이 과정이 되기 전까지 좀비들이 하던 걸 다 내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지하에 아까 그 양조장이 술 만드는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직접 했었어야 됐는데 관리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시체 같은 거 오면은 심고 또 다른 좀비 만들고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당히 살 만큼 세팅을 해두고 퀘스트 깨가지고 이 게임의 스토리를 보는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여기 나무 캐는 우리 좀비들 여기는 원래 이제 상인이 오는 장소인데 오늘 낮에 상인이 오겠네요 짜잔 여기는 이제 저장소 뭔가 물품을 수출하는 여기 지하로 이어져 있는데 지하로 물건을 빼가지고 여기 상자를 쌓아 두면은 요렇게 좀비가 와가지고 저기다가 템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저한테 또 수익이 돌아오게 하는 여기는 지하 작업실에서 만든 수를 여기로 가져와서 파는 아 뭐야 이거 이런 저기요 스키 무슨 별로 궁금하지 않은 스토리 보여주고 내가 궁금한 건 오늘 내 여간에 수익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오 1골 이거 게임 초반에 이렇게 노란동전 볼 수가 없거든요 돈 진짜 많이 온 겁니다 돈 많으니까 이런 거 막 사고 이제 막 사기엔 부담되네 아직은 아래 지나가던 장난이 보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시체를 가져오고 이렇게 오래되면은 바닥에 오래되면은 이제 싸늘하게 어 죽고요 이미 죽은 거지만 99퍼짜리 한번 보고 일단은 시체 작업해가지고 피부터 빼고 지방도 빼고 피랑 지방 빼면은 이 시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해야 되나 아무튼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이제 뭐대로 뭐 좀비로 만들거나 아래 심거나 채석장에 두 마리 부족하니까 얘 좀비 만들자 일단 이거는 지금 시체가 오래돼가지고 저 녹색 게이지가 생겼잖아 이러면은 썩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방부제 같은 거 쳐가지고 쌩쌩하게 만들 수 있긴 한데 귀찮음으로 그냥 다 빼버리고 처리합시다 대충 이런 데도 넣고 이런 데 넣으면 이제 내가 필요한 데에다가 가서 이동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증류기에다가 심장 녹이고 설명하는데 좀 뭔가 이질감 느껴지네 연금술 공장에서 내장 달아버리고 넣었던 뇌는 핸드믹서로 빻아가지고 오늘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희생의 성지 여기는 이렇게 피의 샘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방금 뭐라 했냐 나 안 읽었네 뭐 미래에 내가 하겠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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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맥주공장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와요 죽었네 이들 죽어서 어디 관에 꽁꽁 뭉치 딱 그렇게 박혀있기 VS 좀비를 해 가지고 뭐라도 하기 뭐 할래 선택해야 되는 좀비 연금술 책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을 시키는 거라는 거는 알겠으니 그것도 좋지 않을까? 좀비가 좀비를 만드는 거? 인육을 햄버거 만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서 고기를 얻는 방법은 인육이 가장 쉽습니다 돼지랑 그런 거를 기를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사람은 고기 깎아가지고 그거 썰어서 여러 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워서 아 이거는 시체 상태 별로네 그래서 여기다가 땅 타고 그리고 넣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합니다 무덤지기 같은 일을 또 해요 어 뭐야? 이것도 돼? 몰랐네 텔포 같은 거 이게 빠른 이동이라 해야 되나? 플로트 어떤 것인지 크게 만들 수 있죠? 하나 내주 물론 이 물건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지 갑자기 색드립 치고 당근에 당근을 크게 만들어주네요 비유래 당근에 통나무 크기로 키워줬으면 해요 진짜로 엔지니어 코리 데이트 주선 우리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녀와 데이트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나이로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여전히 튼실하고 섹시하다 들어봐요 그녀는 미녀였어요 아주 옛날에 와 미안하지만 미증앙이 높아는 내 취향을 약간 넘어서는걸 얘는 할머니가 취향일수도 있겠지 트리스 코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리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준지 알아? 좋은 조언은 돈이 17번든다는 거야 코리는 군침 도는 거래에 완전 비쳐있어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자세 확인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허리 펴세요 네이트 약속을 잡았다고 클로터에게 말하세요 아 당근 안가져왔는데 진짜 젠장 오 짱큼 하아 님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갑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켜가지고 아 당근 안 다음 해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날씨저씨 날씨 날씨 ? 날씨 날씨